유네스페 장편소설 미드나잇 썬 유네스페 장편소설 미드나잇 썬 제 11장 우리는 노를 저어 섬으로 갔고 용골이 모래톱 위로 부드럽게 올라갔다. 헤더로 뒤덮인 고원이 갑자기 험악하게 바다로 굴러떨어지는 본토에서 이 둥근 섬까지는 불과 3-400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크누트는 신발을 벗고 무트로 올라간 다음 바위에 보트를 묶었다. 나는 레아에게 해안까지 옮겨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오히려 자기가 날 옮겨주겠다고 했다. 레아가 생선을 손질하고 씻는 동안 크누트와 나는 불을 피웠다. 한 번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손수레로 날아야 했던 적도 있어요. 크누트가 말했다. 아이는 벌써 혀로 입술을 핥고 있었다. 난 어릴 때 생선을 좋아한 기억이 없다. 어쩌면 주로 기름에 튀기거나 피시핑거 혹은 정액처럼 생긴 하얀 소스에 담긴 어묵의 형태로 먹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긴 먹을 게 많아요. 레아는 그렇게 말하며 은박지로 생선 전체를 싸서 불 위에 두었다. 10분만 기다려요. 곧 생선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흥분한 크누트가 내 등에 올라탔다. 렌슬링 시합해요! 내가 일어서려 하는데도 계속 매달리며 크누트가 외쳤다. 남부인은 죽어야 돼! 등에 모으기 한 마리가 앉았군! 난 그렇게 외치며 몸을 앞뒤로 흔들었고 크누트는 로데오 기수처럼 매달리다가 마침내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모래톱에 떨어졌다. 레슬링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내가 말했다. 좋아요! 근데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스몰을 해야지!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나뭇가지를 집어 고운 모래톱에 원을 그렸다. 먼저 상대를 원 밖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난 시합 전에 매번 치러야 하는 의식을 보여주기로 했다. 우리는 원 밖에 마주서서 쪼그리고 앉은 다음 박수를 한 번 쳤다. 이건 신에게 우리 시합에 함께 해달라는 기도야. 우리끼리만 싸우지 않도록. 레아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난 아래를 보면서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무릎에 내려놓았고 크누트는 내 동작을 따라했다. 이건 악령을 떨쳐내는 동작이야. 난 그렇게 말하고 두 발을 쿵쿵 굴렀다. 크누트도 날 따라했다. 제자리에 준비 크누트는 얼굴을 찡그려 무서운 표정을 만들었다. 시작! 크누트는 원 속으로 뛰어들더니 어깨로 날 밀쳤다. 아저씨가 졌어요! 아이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원 밖에 찍힌 내 발자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레아는 박장대에서 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핀마르크 주에서 온 리키시 크누트상! 나는 으르렁거리듯이 말하며 다시 쪼그리고 앉았다. 다섯 번을 이겨야 후타바야마가 되는 거야. 후타? 크누트는 얼른 맞은편에 쪼그리고 앉았다. 후타바야마! 전설적인 스모 선수지. 덩치 큰 뚱뚱이야. 제자리에 준비! 난 크누트의 몸을 올감해 원 밖으로 밀어냈다. 점수가 4대4 동점이 됐을 때 크누트는 땀투성이에 너무 지쳐서 예비의식 따위는 잊어버린 채 내게 달려들었다. 난 옆으로 비켜놨고 크누트는 제때 멈추지 못해 원 밖으로 발을 헛짓였다. 레아가 깔깔 웃었다. 크누트는 모래에 얼굴을 박은 채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난 크누트 옆에 가서 앉았다. 스모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이를테면 승리든 배배든 품위있게 받아들이는 태도지. 내가 말했다. 난 졌어요. 크누트가 모래에 대고 속삭였다. 이길 때는 그게 더 쉽겠죠. 맞아. 축하해요. 아저씨는 후타... 후타... 바야마 그러면 후타바야마는 너한테 격례를 해. 넌 용감한 하구로야마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젖은 얼굴에 모래가 묻어있었다. 그게 누구예요? 후타바야마의 제자지. 하구로야마도 나중에 챔피언이 돼. 그래요? 후타바야마도 이겨요? 그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지. 먼저 배워야 할 게 있었을 뿐이야. 지는 법 같은 거. 크누트는 일어나 앉아 실눈으로 날 봤다. 지면 더 나아져요, 울프 아저씨. 나는 고개를 주웍거렸다. 레아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다. 더 잘... 나는 팔에 앉은 모기를 찰싹 때려잡았다. 질 수 있지. 더 잘 질 수 있다고요? 더 잘 져서 뭐해요? 우린 살면서 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아. 심지어 후타바야마도 연승 행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 졌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자주 하게 될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그런 것 같네요. 크누트는 곰곰이 생각했다. 근데 잘 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의 어깨 너머로 레아와 나의 눈이 마주쳤다. 기꺼이 또 질 용기를 갖는 거야. 생선 다 구워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대구 껍질이 은박지에 달라붙는 바람에 레아가 은박지를 벌렸을 때는 하얀 생선살을 발라내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천상의 맛이군요. 내가 말했다.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은 표현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크누트가 신음했다. 화이트 와인만 있으면 완벽할 텐데요. 내가 말했다. 지옥불! 크누트가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예수님도 와인은 마셨어. 레아가 말했다. 어쨌든 대구는 레드와인과 먹는 거예요. 크누트와 내가 생선을 먹다 말고 돌아보자 그녀는 깔깔 웃었다. 난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빠도 술을 마셨는데. 크누트가 말했다. 레아의 웃음소리가 멈췄다. 레슬링 또 해요! 난 너무 배가 부르다는 표시로 배를 토닥였다. 심심해! 크누트가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갈매기 알이 있는지 찾아보렴! 레아가 말했다. 지금 알이 있어요? 여름 알이지. 아주 드물지만 분명 있어. 크누트가 한쪽 눈을 감았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쏜살같이 달려나갔고 섬의 등성이 너머로 사라졌다. 여름에 갈매기 알이라고요? 내가 모래톱에 누우며 말했다. 정말입니까? 난 대부분의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드물다고 했잖아요. 당신네들 처럼요? 당신네들 처럼요? 우리요? 레스타디우스 교도요. 당신은 우릴 그렇게 보나요? 그녀는 손을 들어 눈가에 그늘을 만들었고 나는 한쪽 눈을 찡그리는 크누트의 버릇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었다. 아뇨. 마침내 난 그렇게 대답하고 두 눈을 감았다. 얘기 좀 해봐요 울프. 내가 보트 창고에서 가져온 점퍼로 머리를 바치며 그녀가 말했다. 무슨 얘기요? 아무거나 음 생각 좀 해볼게요. 우리는 말없이 누워있었다.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파도가 부드럽게 수줍게 해변을 어루만지는 소리가 들렸다. 스토콜룸의 여름밤 내가 말했다. 모든 게 푸르렀죠. 다들 잠들었고 나는 모니카와 함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우린 잠깐 걸음을 멈추고 키스한 다음 계속 걸었어요. 열린 창문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섬들 사이로 미풍이 불었고 미풍에서는 풀과 해초 냄새가 났어요. 난 머릿속으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미풍은 우리의 뺨을 어루만졌고 난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죠. 밤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정적과 어둠, 바람뿐이었어요. 아름답네요. 계속해봐요. 밤은 짧고 환하고 개똥짓박이가 깨어나면 사라져버리죠. 남자는 백조를 보려고 노젓길을 멈췄어요. 우리가 베스테르브론을 건너는 동안 빈 트램 한 대가 지나갔죠. 한밤중에 스토클룸의 나무들은 은밀히 꽃을 피웠고 그동안 창문은 빛으로 도시를 칠했어요. 도시는 잠든 사람들을 위해 또 먼 길을 떠나야 하지만 스토클룸으로 다시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했죠. 거리에서는 꽃향기가 났고 우리는 다시 키스했고 천천히, 천천히 도심을 가로질러 집으로 걸어갔어요. 난 귀를 기울였다. 파도, 모닥불, 아득한 갈매기 울음소리 모니카,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인가요? 네, 내가 사랑하는 여자죠. 아, 얼마나 사귀었는데요? 어디 보자. 아마 10년쯤 될 겁니다. 오래 사귀었네요? 네. 하지만 우린 한 번에 3분씩만 사랑에 빠지죠. 3분? 더 정확히 말하자면 3분 19초요.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레아가 일어나서 앉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노래였어요? 우리는 천천히 도심을 가로지르네. 모니카 젠터룬드.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네. 예전에 스토클룸에서 스티브 쿤하고 함께 공연하는 티켓을 구한 적이 있긴 해요. 그런데 안나가 병이 나서 이 일을 해야만 했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니 부럽네요. 그러니까 그 노래 속 커플처럼요.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 경험으로 볼 때 오래 가던가요? 갑자기 차가운 돌풍이 불었고 난 눈을 떴다. 해협 반대편 절벽 가장자리에 뭔가가 보였다. 아마도 그냥 큰 바위의 실루엣일 것이다. 난 레아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앉아있었다. 난 그냥 모든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조차도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얼굴을 가렸고 문득 난 그녀에게서 그것을 보았다. 안 나와 똑같은 푸른 광채 어쩌면 그냥 이곳의 햇빛 때문일 수도 있다. 미안해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난 그냥 난 말을 멈췄다. 내 눈이 아까 본 바위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냥 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분명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지난번에 장례식이 끝나고 작업실 창문 아래 서 있었어요. 당신이 시동생과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죠. 그녀는 가슴 앞에서 팔짱을 꼈다. 날 바라봤다.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찬찬히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러더니 크누트가 사라진 쪽을 힐끗 봤다가 다시 날 봤다.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경험한 적 없어요. 내게 주어진 남자를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요. 주어져요? 정략결혼을 했다는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정략결혼은 옛날에 가문들끼리 계획해서 하는 결혼이죠. 우호적인 연합 박목지와 술록 같은 종교 휴고와 난 그런 식의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강제로 이뤄진 결혼이었죠. 누가 강요했는데요? 당시 상황이요. 그녀는 또 크누트 쪽을 돌아봤다. 그럼 네 난 임신 중이었어요. 당신의 종교가 혼외관계에 아이들한테 딱히 관대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휴고는 레스타디우스 교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시 상황 그리고 아버지 때문이죠. 그 두 가지가 우리를 억지로 결혼시켰어요. 아버진 당신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날 교단에서 제명하겠다고 했고요. 제명된다는 건 단지 곁에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겠어요? 그녀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처음엔 흉터를 가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난 제명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이해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울프. 왜 내가 이방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난 그제야 그녀가 울먹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이겠죠. 네. 아마도요. 그녀가 훌쩍거렸다. 당신은 떠날 사람이니까요. 휴고 휴고는 레스타디우스 교도가 아니니 제명할 수도 없었을 텐데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휴고한테 결혼하라고 강요했죠? 휴고한테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날 강간한 일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허리를 똑바로 펴고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보았다. 네. 난 열여덟 살 때 날 강간했던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의 아이를 낳았고요. 본토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가마우지가 절벽 아래에서 해수면에 가깝게 날아가고 있었다. 당신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인가요? 우리 집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죠. 당신 아버지군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 일이 있던 날 밤 난 집에 가서 엄마한테 휴고가 날 강간했다고 말했어요. 엄만 날 위로했지만 그냥 있는 게 최선이라고 하셨죠. 엘리아센의 아들을 강간으로 신고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임신한 걸 알고 엄만 아버지한테 모두 말했어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말은 하나님께 임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는 거였죠. 두 번째는 휴고와 내가 결혼해야 한다는 거였고요. 그녀는 침을 삼켰다. 말을 멈췄다. 난 이것이 그녀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털어놓은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다. 어쩌면 내가 처음일 수도 있다. 장례식 후로 내가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최초이자 최고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엘리아센 씨를 만나러 갔어요. 휴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이 마을의 권력자들이죠. 각기 다른 방식으로요. 엘리아센 씨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줬고 아버지는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고통받는 영혼을 달래줬어요. 아버지는 엘리아센 씨한테 만약 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도들 중 누군가한테 그날 밤 보고 들은 게 있다고 증언하게 할 거라고 그런 일쯤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했죠. 엘리아센 씨는 아버지한테 협박할 필요 없다. 어차피 당신 딸은 좋은 신부감이다. 어쩌면 당신 딸이 휴고를 좀 진정시켜줄지도 모른다고 했죠. 일단 두 분이 그렇게 결정한 후에는 그대로 됐고요. 어떻게 난 말문을 열었지만 다시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새해가 아니었다. 크누트 우리 둘 다 벌떡 일어났다. 뱃사람은 자기가 찾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죠. 또다시 비명소리 우리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내가 먼저 성 꼭대기에 도착했다. 크누트를 보았다. 뒤를 돌아보니 레아가 스커트를 들어 올린 채 달려오고 있었다. 크누트는 무사해요. 아이는 백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해안으로 올라온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게 뭐니? 내가 아이에게 외쳤다. 크누트는 검은 물체를 가리켰고 그 위로 파도가 계속 넘실거렸다. 그러자 냄새가 났다. 시체 썩는 냄새. 뭐예요? 레아가 내 옆에 와 서면서 물었다. 난 크누트처럼 말없이 손으로 가리켰다. 죽음과 파괴네요. 그녀가 말했다. 난 크누트에게 내려가려고 하는 그녀를 막았다. 당신은 여기 있어요. 내가 가서 보고 올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난 뭔지 알아요. 뭔데요? 해표. 해표? 바다 표범이요. 죽었네요. 우리가 노를 저어 본토로 돌아갈 때는 여전히 밤이었다. 완벽한 정적 속에서 노가 바다에서 나올 때 찰박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비스듬한 햇살에 물방울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렸다. 난 보트 뒤쪽에 앉아 두 모자가 노를 젓는 모습을 지켜봤다. 머릿속으로 우리는 천천히 도심을 가로지르네를 흥얼거렸다. 두 사람은 하나의 유기체 같았다. 골똘하게 집중한 표정에 크누트는 등과 엉덩이를 써서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고 무거운 노을 차분하고 일정한 어른의 리듬으로 저어 나갔다. 크누트의 엄마는 그 뒤에 앉아 아이의 동작에 맞춰 아이와 동시에 노를 저으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등을 지나가는 정맥과 힘줄이 움직였고 가끔씩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깨 너머를 돌아볼 때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휘날렸다. 물론 크누트는 자기의 노젓는 실력을 내게 뽐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척 했지만 나를 몰래 훔쳐보면서 계속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럴 때마다 난 턱을 내밀고 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크누트는 모르는 척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작에 좀 더 힘이 들어갔다. 우리는 도르래에 묶인 밧줄을 이용해 보트를 거치대로 보트 장관으로 끌어당겼다. 그 육중한 보트를 끌어올리는 건 놀랄 만큼 쉬웠다. 생존을 위한 인류의 끈질긴 창의력과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필요하다면 기꺼이 악랄해지는 마음에도 우리는 자갈길을 따라 집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길 초입의 전신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전신주 에 붙어있던 댄스밴드 전단지 위에 또 다른 전단지들이 붙어있었다. 잘가요 울프 덕분에 즐거웠어요. 조심해서 들어가고 잘자요. 그녀가 말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난 난 난 난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여기 사람들은 작별 인사를 아주 진지하게 했다. 어쩌면 집들 간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고 자연이 너무도 잔혹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곧 혹은 그냥 다시 만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토요일 아침 집회소 예배에 와주면 정말 반가울 거예요. 그녀가 살짝 딱딱한 어조로 말했고 얼굴에 근육이 실루거렸다. 안 그러니 크누트? 벌써 반쯤 잠든 크누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고맙지만 날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이 중의적인 발언이 의도적인 것인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성경 말씀을 들어서 해로울 건 없어요. 늘 무언가를 찾는 듯한 이상하고 강렬한 눈동자로 그녀가 날 바라봤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 차를 빌려주세요. 예배가 끝나면 그 차로 알타에 가야겠습니다. 몇 가지 살 물건이 있어요. 운전할 줄 알아요? 나는 어깨를 으스겼던 나도 같이 가야겠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기보다 다루기 쉽지 않아요. 그녀의 중의적인 발언 역시 의도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오두막에 도착한 나는 술은 입도 대지 않고 침대에 누워 곧장 고라떨어졌다. 내가 기억하는 한 꿈도 꾸지 않았다. 잠에서 깼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뭔가 좋은 일 이런 기분을 마지막으로 느꼈던 때는 까마득한 옛날 이었다. 제 12 성령이여 그대에게 기도드리니 진실한 하나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지상에 머물러 온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 이 지상의 고난을 떠나 그대와 함께 집으로 향할 때 길이의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작은 집회소 안에서 잔송가가 느릿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스무 명 남짓되는 신도들 전부가 부르는 듯 했다. 난 레아에게 건네받은 작고 검은 책 속의 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란스타 성가집 속표지에 1869년 왕실 채택본 이라고 적혀있었다. 전에 잠깐 훑어본 적이 있었는데 1869년 이후로 한음절도 고치지 않은 듯 했다. 잔송가가 끝나자 한 남자가 무거운 걸음으로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가로질러 간소한 단상에 올랐다. 그는 우리에게로 몸을 돌렸다. 레아의 아버지였다. 크누트의 할아버지 야콥 사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말문을 열었다.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며 그가 혼자서 사도신경 전체를 읽도록 내버려 두었다. 낭독이 끝나자 그는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서서 말없이 연단을 내려다보았다. 오랫동안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 설교할 말이 기억나지 않아서 저러는 거라고 확신이 들 무렵 그가 언성을 높였다. 크리스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예배는 성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침묵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헐렁한 양복 속에서 몸을 옹송그렸다. 마치 긴장한 신임 목사처럼 분명 크누트가 말했던 대로 방방곡곡을 누비며 산전수전을 겪은 목사처럼 보이진 않았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존재를 들여다본다면 가엾은 죄인으로서 이 연단에 서는 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말을 멈췄다. 난 주위를 둘러봤다.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이 남자의 눈에 띄는 고군분투를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 신성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유지해야 할까 우리는 그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이 연단에 올라오는 게 왜 그리 어려울까요?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우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단호한 눈빛에 불확실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본인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겸손의 흔적도 전혀 없었다. 우린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킨다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패하고 있으며 세상의 지배자 악마 사탄과 같이 대중을 유혹하는 자에 의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가 날 보고 있는 건가 우리 가여운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마를 버리고 우리에게 남은 길지 않은 시간을 희망 속에서 걸어간다면 말입니다. 또 다른 찬송가 레아와 나는 출구 바로 옆에 앉아있었고 난 그녀에게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밖으로 나와 집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 안에서 울리는 잔송가 를 들었다. 실례되는 부탁입니다만 그 백해 무익한 걸 하나만 얻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는 길 끝에 자리했다. 마티스는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난 담배값을 건넸다. 구원은 받았습니까? 아직 저들의 노래는 약간 음정에 안 맞아서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찬송가 를 제대로 듣는 법을 배워 야겠군요. 음정에 맞춰 정확하게 부르는 건 속세의 사람들한테나 중요하죠. 진정한 신도들에게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사미족이 왜 레스타디우스 교도가 됐겠습니까? 내 말 들어요 울프. 사미족 주술사의 북치기 주술과 레스타디우스 교의 방언 치유 감상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죠. 난 그에게 라이터를 건넸다. 이 망할 놈의 느릿한 찬송가 부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동시에 담배를 한 모금 빨며 찬송가를 들었다. 찬송가가 끝나자 다시 레아의 아버지가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 동네에서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고통받는 것처럼 말해야 하나요? 누구요? 야컵 사라? 하하 네. 자기는 연단에 서도록 선택된 자가 아니라 그저 교회에서 임명한 우둔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그의 임무죠. 마티스는 고개를 숙이고 목사처럼 저음의 목소리를 냈다. 이 신도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나의 바람은 늘 신에게 복종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썩은 육신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백년 동안 그래 왔죠. 겸손과 단순함이 가장 큰 이상입니다. 당신 사춘 말로는 당신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러다 빛을 봤죠. 마티스는 그렇게 말하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담배를 내려다봤다. 저기 이 안에 진짜 담배가 들어있긴 한 겁니까? 신학을 신학을 공부하다가 믿음을 잃었다고요? 네. 하지만 어차피 여기서는 내가 오슬로로 떠난 순간부터 날 변절자로 봤죠. 진정한 레스타디우스 교도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속세의 사람들과 어울려 공부하지 않거든요. 설교자의 유일한 임무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정한 교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오슬로에서 새로 유행하는 쓰레기가 아니고요. 마지막 찬송가도 끝이 나고 야콥사라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퍼졌다. 하나님은 인내심이 강하십니다만 종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분명 한밤중에 도둑처럼 오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밝혀지면서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가 예정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오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요? 뭐라고요? 그가 코순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주 기뻐할 사람도 있겠죠. 담배를 빨던 나는 동작을 멈췄다. 네네 마티스가 말했다. 요니가 더 북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오슬로로 돌아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지 못했다고 해서 돌아오지 말란 법은 없죠. 난 기침을 하며 연기를 뱉었다. 물론 곧바로 돌아오진 아닐 겁니다. 아마도 당신은 여기서 안전할 거예요. 울프. 하지만 언제라도 누군가가 다이얼을 눌러 몇 마디 할 수 있죠. 저걸 통해서요. 그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화선을 가리켰다. 그 일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난 담배를 땅에 던졌다. 그래서 용건이 뭡니까? 요니 말로는 당신이 돈을 훔쳤다더군요. 울프. 그러니까 여자 문제는 전혀 아닌 건가요? 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르요 말로는 당신이 그걸 잔뜩 가지고 있다더군요. 돈. 말입니다. 그러니 요니가 돌아오지 않도록 그 중 일부를 희생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울프. 얼마를 원하는데요? 정 반대의 결과를 위해 요니가 제시했던 돈보다는 많지 않아요. 사실 약간 적죠. 왜 적죠? 왜냐하면 아직도 가끔씩 잠에서 깨어 끈질긴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로 존재하고 돌아와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보다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악행보다는 선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덜 뜨거운 불에서 조금이라도 짧은 억겁의 세월 동안 탈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고 싶기 때문에 날 고발했을 때 받을 돈보다 더 적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는 겁니까? 마티스는 담배를 빨았다. 약간 적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될 생각은 없으니까 오천 크로 내로 하죠. 이런 날강도 같으니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싼 값에 술을 드리죠. 술과 침묵이에요. 울프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침묵하기 그런 건 돈이 드는 법이라고요. 그는 망할 놈의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길 아래로 걸어갔다. 난 다시 집회소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레아가 호기심어린 표정으로 날 보았다. 오늘 우리 예배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야콥 사라가 그렇게 말하자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순수한 온정과 호의. 그가 안전한 여행을 하고 하루빨리 자기가 속한 곳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신도들도 똑같이 했다. 웅얼거리는 그의 기도는 잘 알아들을 수 없었고 전부 고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마 새로운 신도에게 의미가 있는 말과 구절일 것이다. 특히 한 단어가 내 마음에 꽂혔다. 하루빨리 예배는 찬송가로 끝났다. 레아가 찬송가 찾는 걸 도와줬고 나도 함께 노래했다. 가락은 모르지만 어찌나 천천히 부르는지 한 박자만 늦추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었다. 노래를 부르면서 성대가 울리니 기분이 좋았다. 레아는 내가 가사에 감동받아 열심히 부르는 줄 알고 미소를 지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가 내 팔을 부드럽게 잡아 다시 집회소 안으로 끌어당겼다. 야콥 사라였다. 그는 날 창가로 데려갔다. 레아는 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람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라. 그가 내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날 봤다. 그 애를 데리고 함께 떠날 생각이오. 그의 목소리에서 느릿하고 부드러운 겸손은 사라졌고 수치 많은 눈썹 아래로 날 쏘아보는 눈빛은 날 옴짝 달싹 못하게 했다. 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 악의적인 농담을 한답시고 자기 딸과 도망갈 생각이냐고 묻는 걸까? 아니면 악의적인 농담을 하려는 의도 없이 자기 딸과 도망갈 생각이냐고 묻는 걸까? 네. 내가 말했다. 네? 그의 한쪽 눈썹이 올라갔다. 네. 전 레아를 데리고 알타로 갈 겁니다. 갔다 돌아올 거고요. 사실 레아가 절 데려간다고 해야겠죠. 자기가 직접 운전하겠다니까요. 나는 침을 삼켰다. 괜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길 바랐다. 여자가 남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게 죄라거나 그런 게 아니길. 알타에 갈 거라는 건 나도 알고 있소. 레아가 우리에게 크누트를 봐달라고 했으니까. 알타는 악마의 소굴이오. 나도 가봐서 알지. 성수와 마늘을 가져가야겠군요. 나는 웃었다가 금세 후회했다. 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눈동자 속에 잠깐 불꽃이 일었다가 빠르게 사라졌다. 마치 여기 어딘가에 있는 바위를 대형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미안합니다. 전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이니 하루빨리 사라질 거고 전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는 방식으로요. 확실합니까? 전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확실하냐는 건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확실하냐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건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난 이곳을 사랑하오. 풍요롭고 살기 좋아서가 아니오. 보다시피 황폐하고 척박한 곳이지. 경치가 아름답다거나 감탄이 감탄이 절로 나와서도 아니오. 그냥 다른 곳과 똑같은 시골일 뿐이오. 이곳이 날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오. 난 이해하겠소. 이해하겠소. 나는 이해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난 스물두 살 때 레지스탕스에 들어가 독일군과 싸웠소. 그들은 여기 와서 내 땅을 강간했지. 그러니 어찌 해야겠소. 난 한겨울 고원에 누워 굶어죽고 얼어 죽을 지경이었소. 하지만 독일군은 한 명도 쏘지 않았어. 살인 충동은 억눌러야 했소. 놈들을 공격했다가는 죄 없는 민간인만 보복을 당할 테니까. 하지만 난 증오를 느꼈소. 증오를 느끼고 굶주리고 몸이 꽁꽁 얼고 그리고 기다렸지. 마침내 독일군이 사라지자 난 이 땅이 다시 내 것이 됐다고 믿었소.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소련군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요. 독일군에 이어 내 땅을 차지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지. 고원에 있던 우리는 부레타 폐허로 변한 마을로 내려왔소. 난 우리 가족이 묻고 있던 라보를 찾아내었소. 거기서 다른 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더군. 누이는 매일 밤마다 소련군이 와서 여자들을 강간한다고 했소. 그래서 난 총을 장전하고 기다렸지. 첫 번째 놈이 마을에 도착하더니 라보 입구에 섰소. 내가 입구에 미리 바라핀 램프를 걸어둔 덕분에 난 놈의 심장을 조준해서 쏘았지. 픽 쓰러지더군. 난 군모를 벗기지 않은 채 놈의 머리를 잘라 라보 앞에 걸어놓았소. 내겐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소. 대구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 건조대에 걸어두는 것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 다음 날 두 명의 소련군이 와서 목 없는 시신을 수거해 갔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머리는 건드리지도 않았소. 그 뒤로 여자들이 강간당하는 일이 없어졌소. 그는 낡은 양복 재킷에 단추를 채우고 한 손으로 옷깃을 쓸어내렸다. 그게 내가 한 일이고 나는 또 그렇게 할 거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눈을 들어 날 봤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됐을 텐데요. 그래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직접 하고 싶었소. 야콥 사라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나은 것 같군. 뭐 가요? 자네 어깨. 그는 일부러 온화한 미소를 짓더니 마치 뭔가 할 일이 떠올랐다는 듯이 순많은 양쪽 눈썹을 지켜세웠다. 그러고는 뒤로 돌아가버렸다. 내가 레아의 집으로 갔을 때 그녀는 이미 차 안에 앉아있었다. 난 조수석에 앉았다. 그녀는 심플한 회색 코트에 빨간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예쁘게 차려입었네요. 무슨 소리예요? 자동차 열쇠를 돌리며 그녀가 말했다. 보기 좋아요. 차려입은 거 아니에요. 옷이 이것뿐 이라고요. 당신을 괴롭히던가요? 당신 아버지요? 응 그냥 지혜를 좀 나눠주셨죠. 레아는 한숨을 쉬고 기어를 올린 다음 클러치를 풀었다. 차가 출발했다. 집에서 밖에서 마티스랑 한 얘기는요? 그것도 지혜에 관한 얘기였나요? 아 그거요? 마티스가 자기 서비스의 대가로 돈을 좀 달라더군요. 당신은 주기 싫고요?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앞에 보이는 교회 옆으로 누군가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옆으로 지나갈 때 사이드 미러를 봤더니 그녀가 먼지 구름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타예요. 레아가 말했다. 내가 사이드 미러를 들여다보는 걸 본 모양이었다. 아 난 최대한 애매하게 말했다. 지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크루트 한테서 당신하고 했다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거요? 여름방학이 끝나면 여자친구를 만들 거라더군요. 리스티나가 거절한다 해도. 정말요? 네. 전설의 스모 선수인 후타바야마도 연승행진이 시작되기 전까진 계속 졌다면서요. 우린 함께 웃었다. 난 그녀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보비의 웃음은 세차게 흐르는 시냇물처럼 가볍고 보글보글 했다. 레아의 웃음은 우물이었다. 아니 느리게 흐르는 강이였다. 길은 군데군데 구부러지고 완만한 비타를 지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고원을 곧장 가로질러 한없이 달렸다. 난 차창 위에 달린 손잡이를 잡았다. 이유는 모르겠다. 시속 60km로 평평하고 쭉 뻗은 도로를 달리는데 굳이 손잡이를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늘 손잡이를 잡는다. 그뿐이다. 팔이 저릴 때까지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듯 했다. 어쩌면 우리 인간에겐 공통점이 있는지도 모른다. 뭔가 단단한 것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 가끔씩 바다가 보였고 그렇지 않을 땐 낮고 바위 투성이인 둔덕과 언덕 사이를 달렸다. 이곳의 풍경에는 로포텐의 극적인 요소라든가 베스트 마르크의 아름다움은 없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고요한 공허 말 없는 무자비함 여름의 실록 조차도 더 힘들고 추운 시절을 약속했다. 추위는 우리를 지치게 해 종국에는 승리를 거두리라. 가는 길에 본 차량은 서너 대뿐이었고 사람이나 동물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 종종 집과 오두막이 보였는데 그럴 때마다 의문이 들었다. 하필 왜 이런 곳에 두 시간 삼십분이 지나자 집들은 점점 주기적으로 나타났고 갑자기 길 옆에 알타라고 적힌 표지판을 지나게 됐다. 적어도 표지판에 의하면 우리는 도시에 와 있었다. 몇몇 교차로를 지나면서 이 도시의 중심부는 하나가 아니라 세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각각 독자적인 작은 마을 같기는 했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알타가 로스앤젤레스의 축소판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어릴 때 난 알타에서 세상이 끝난다고 믿었죠. 그렇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내 짐작대로라면 여기는 코슴보다 훨씬 더 북쪽이었다. 우리는 차를 주차했고 나는 상점들이 문을 닫기 전에 간신히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다. 속옷 부츠 우비 담배 비누 그리고 면도용품 그런 다음에는 저녁을 먹기 위해 체인 레스토랑인 카피스토바에 갔다. 지난번에 먹었던 대구의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메뉴판에서 대구 요리를 찾았지만 아무리 봐도 없었다. 레아는 빙글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는 외식할 때 생선을 먹지 않아요. 뭔가 근사한 걸 먹죠. 우리는 미트볼을 주문했다. 어릴 때 난 하루 중 이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인적 없는 거리를 내다보며 내가 말했다. 도시 풍경인데도 어딘가 이상하게 적막하고 무자비한 구석이 있었다. 여기서도 자연이 모든 걸 통제하며 인간은 작고 무능한 존재라는 느낌이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토요일에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저녁이 되기 전까지의 시간이요. 세상이 황무지로 변한 느낌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곧 시작하는 파티나 나만 모르는 어딘가에 초대를 받았는데 난 괴롭힐 만한 못난 친구도 없이 홀로 우두커니 앉아있는 기분이었죠. 7시 뉴스랑 함께 텔레비전이 시작되면 좀 나았어요. 정신을 팔 때가 생기니까요. 우린 파티나 텔레비전은 없었어요. 하지만 늘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죠. 대개는 노크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니면 조용히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거나요? 말하는 사람은 주로 아버지였죠. 당연히.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엄마였어요. 아버지가 그만 진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기회가 줘야 할 때가 언제인지 사람들이 집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엄마가 결정했죠. 우린 늦게까지 남아 어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안전하고 즐거운 느낌이었죠. 한 번은 불쌍한 술꾼인 알프레드 아저씨가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아버지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1년 뒤에 아저씨가 오슬로에서 약물 과다로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아버지는 4천 킬로미터를 운전해 오슬로로 갔죠. 아저씨의 관을 가져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요. 전에 나한테 뭘 믿느냐고 물었죠? 네. 그게 내가 믿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의 능력 저녁을 먹은 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서 마치 땅거미가 내린 듯 했다. 핫도그와 프렌치프라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다고 적어놓은 가게의 열린 문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클리프 리처드 콩글레츄레이션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네 개의 테이블 중 하나에 커플이 앉아있었다. 둘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지극히 무관심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다. 난 잘게 부순 초콜릿 조각을 뿌린 아이스크림 두 개를 주문했다. 가게에서 길게 뽑아져 나와 콘 위에 깔끔하게 따리를 튼 순백색의 아이스크림을 보니 왠지 신부의 베일이 생각났다. 나는 주쿠바크 옆에 서있던 레아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건넸다. 이것 좀 봐요. 이거 나는 유리 뒤에 라벨을 읽었다. 50외래짜리 동전을 집어넣고 버튼을 눌렀다. 모니카 제터룬드의 서늘하면서도 관능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담배 피우는 커플의 목소리도 레아는 주크박스의 몸을 기댔다. 마치 모든 단어와 음을 흡수하는 듯 했다. 반쯤 감긴 눈 보일 듯 말듯하게 양옆으로 흔드는 엉덩이 찰랑거리는 스커트의 밑단 노래가 끝나자 그녀는 다시 50외래를 넣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런 후에야 여름밤으로 걸어 나갔다. 공원의 나무 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우리의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음악이 나오는 쪽으로 향했다. 티켓보스 앞에 어린 친구들이 줄을 서있었다. 행복하고 시끄럽고 밝고 환한 색깔의 여름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티켓보스에 붙어있는 포스터가 코스네 전신주에 붙어있던 포스터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도? 안 돼요. 그녀가 미소지었다. 우린 춤출 수 없어요. 춤은 출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은 저런데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나무 및 벤치에 앉았다.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건 내가 운을 뗐다. 레스타디우스 교도를 말하는 거죠. 네. 이방인한테는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우린 고대 성경의 해석을 엄격히 따라요. 믿음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믿거든요. 하지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개념이 성경에 등장한 건 중세시대부터 예요. 꽤 근대에 와서 날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개념도 거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논리는 머리에 살고 믿음은 가슴에 살죠. 둘은 꼭 좋은 이웃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춤도 가슴에 삽니다. 아까 당신이 주쿠박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든 것도 죄가 되나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도 있죠. 예를 들면요. 글쎄요. 예를 들어 오순절 교도들하고 어울리는 거죠. 그게 더 큰 죄라고요? 트럼스에 사는 한 사촌이 있는데 밤에 몰래 나가서 오순절 모임에 갔어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켰을 때 사촌은 디스코 클럽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우린 함께 웃었다. 아까보다 좀 더 어두워졌다.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우린 그대로 앉아 있었다. 스토클룸을 가로질러 걸었을 때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뭐 온갖 기분을 다 느꼈을 겁니다. 난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들은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모든 걸 보고 듣고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나요? 경험해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왜요? 모르겠어요. 반한 적은 있죠. 네. 하지만 사랑에 사랑에 빠진다는 게 그런 거라면 난 경험이 없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얼음 공주였군요. 남자들이 다 사귀고 싶어 하지만 감히 말을 붙일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여자. 내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가 얼른 뗐다.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고작 윗입술의 작은 상처에 콤플렉스가 있다고는 믿기 힘들었다. 당신은 어때요 울프? 그녀는 조금도 비꼬는 기색 없이 내 가명을 불렀다. 숱하게 많죠? 좋은 일이네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군요. 왜요?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요. 다만 여자에게 차여도 웃어 넘기게 되죠. 말도 안 돼요. 난 씩 웃으며 숨을 들이쉬었다. 난 그런 남자애들 중 하나였어요. 알죠? 어떤 남자애들 요? 난 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볼이 상기되는 걸로 보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난 좀 놀랐다. 그녀는 볼을 불킬 타입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가 대답하려는데 고함 소리가 끼어들었다. 여기서 뭐하는 짓 거려!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들은 우리의 벤츠에서 10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있었다. 3명이서 각자 손에 술병을 들고 있었다. 마티스의 병이었다. 우리 둘 중 누구에게 한 질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주위의 어슴프레한 빛으로도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었다. 오베 배우자 상속권을 가진 동생 그 그 남부 새끼랑 혀꺼부라진 소리를 들으니 병 안에 내용물을 마신 게 분명했지만 더 신랄하게 모욕적인 단어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그 때문이 아닌 듯 했다. 레아는 벌떡 일어나 다급히 달려가더니 그의 한쪽 팔을 잡았다. 오베 이러지 야 너 남부놈 날 봐 이제 곧 인연이랑 잘 수 있을 것 같이 우리 형은 무덤에 있고 인연은 과부가 됐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한텐 그게 허락되지 않아 그거 알고 있었냐 이런 상황에서도 배꼽을 맞출 수가 없다고 다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하하하 그는 레아를 옆으로 밀치더니 큰 홀을 그리며 술병을 들어올려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인연하고는 잘될지도 모르지 그의 입에서 알코올과 침이 튀었다. 인연은 장녀니까 그는 광기어린 눈으로 날 봤다. 장녀라고 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그가 다시 말했다. 여자를 장녀라고 부르는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단어를 말한 사람의 면상에 주먹을 날리라는 국제적 신호라는 걸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난 그대로 앉아있었다. 뭐야 남부 놈 보지 도둑인 줄만 알았더니 겁쟁이네 하하하하 그가 껄껄 웃었다. 마침내 제대로 된 단어를 찾아내 즐거운 기색이 역력했다. 레아는 그를 말렸지만 그는 술병을 든 손으로 그녀를 밀쳤다. 고인은 아니었을 테지만 병이 그녀의 머리를 쳤다. 고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씩 웃었다. 그러고는 나무 밑 어슴프레한 그늘에 서있던 친구들에게 술병을 건네고 가슴 앞으로 주먹을 들어 올린 채 내게 다가왔다. 양쪽으로 벌린 다리는 빠르고 민첩하게 놀리면서 자세를 잡았다. 얼굴은 주먹 뒤로 가져가 옆으로 살짝 기울였고 눈동자는 갑자기 초점이 정확히 잡히면서 초롱초롱해졌다. 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로 싸운 적이 거의 없다. 정정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첫 번째 주먹이 내 코를 강타하자 곧바로 눈에 눈물이 고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주먹은 턱으로 날아왔다.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과 함께 비릿한 피맛이 났다. 나는 이를 뱉어내고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세 번째 주먹은 다시 코로 날아왔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내겐 그 우두둑 소리가 꼭 차가 박살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난 여름밤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다시 그의 주먹에 가슴을 막고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양팔로 그를 껴안았다. 그의 팔을 꽉 올가메 더는 날 때리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왼팔을 빼내 내 귀와 관자놀이를 반복적으로 때렸다. 쿵쿵 끽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에 금이 가는 느낌이 들었다. 난 무엇이든 물어뜯으려고 덤벼들었고 무언가가 아 그의 귀가 잡히자 있는 힘껏 깨물었다. 이런 시발 그가 소리를 지르더니 양팔을 빼내 오른팔로 내 목을 조였다. 땀과 아드레날린의 강렬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전에도 이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다. 뱃사람한테 진 빚이 있고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과 갑작스럽게 대면한 사람들한테서 여자를 또 건드리면 난 남아있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입안의 뱃사람이 내 말이 부글거렸다. 죽여버린다. 그가 웃었다. 그럼 넌 어때 남부놈 남아있는 그 예쁜 이를 마저 다 털어줄까 마음대로 해 내가 헐떡거렸다. 하지만 여자를 건드리면 이걸로 그가 손에 든 칼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크누트의 칼보다 작다는 것뿐이다. 그럴 배짱도 없으면서 내가 신음했다. 내 볼에 댔다. 내가 그럼 어디 해봐 이 망할 놈의 이상하게 갑자기 혓짧은 소리가 나왔고 혀에 칼날이 닿는 걸 느끼고서야 그가 칼로 내 볼을 푹 찔렀다는 걸 깨달았다. 근친 교배 종아 나는 노력 끝에 가까스로 그렇게 말해봤다. 보다시피 그 단어를 말하려면 어느 정도 혀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뭐라고 이 병신아 그가 칼을 비트는 게 느껴졌다. 니 형이 니 아비라고 그래서 니가 그렇게 멍청하고 못생긴 거야. 내가 혓짧은 소리로 말했다. 볼에서 칼이 휙 빠졌다. 난 그 다음 순서를 알고 있었다. 여기서 끝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실 내가 자청한 결말 거의 애걸하다시피 한 결말 이었다. 폭력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한텐 이 상황에서 날 칼로 찌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내가 왜 그랬을까. 씨발 그걸 내가 어찌 알겠는가.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이뤄지는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더하고 빼는지 내가 어찌 알겠냐고. 다만 수면 부족에 과도한 햇볕과 알코올로 멍해진 내 머리에 계산 비슷한 것의 한 조각이 언뜻 스쳐갔다. 그 계산의 긍정적인 결과는 저 남자가 1급 살인으로 아주 오랫동안 감방에서 썩는 것이다. 레아 같은 여자라면 그 사이에 아주 멀리 멀리 떠날 수 있다. 적어도 어디에 돈이 있는지 알고 그 돈을 가져갈 정신만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는 하나 더 있다. 오베가 석방될 즈음에는 크누트 하구로야마가 엄마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어른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부정적인 결과는 내 목숨이다. 하지만 앞으로 내게 남아있는 시간과 질을 고려할 때 별로 큰 가치가 없다. 그렇다. 나도 계산이라는 걸 할 수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피가 볼을 타고 셔츠 칼라 아래로 떨어졌다. 기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후 den 이스화라 화이트